동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는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병역명문가는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. 이들은 동구문화체육센터와 수도국 산달 동네박물관,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